ендPress 또 무슨 웃음이냐? 뭐라도 웃음을 던아가자 그러니까, 뭐든 한 방울이라도 웃음이 있으면 베트남 베트남, 나, 빨珈시의 웃음 베트남, 살гля magal 베트남, 돌의 웃음 또 뭐 있냐. 수돗꼭지가 삐딱한데요. 까줬는데요. 찍어줘 찍어줘. 반항한대요. 수돗꼭지의 삐딱한 웃음. 아 귀엽다 어떻게. 보여줄게요. 아 너무 귀엽다. 아빠 힘내세요. 우리가 있잖아요. 하루도 잘 힘내세요. 우리가 있어요. 힘내세요. 이러고 삽니다 제가. 힘들 때마다 이거 보고 힘듭니다. 지금 온 메시지예요. 감사합니다. 혹시. TM 사원? TM 사원. 7층 사탑인가요? 네. TM 사원. 되게 아름답네요 여기. 우와 안에 진짜 예뻐요. 너무 아름다운데요? 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웃음을 쳤죠? 사원에서 진짜? 사원에 혹시 승려분들이 계신가요? 아 그러겠네. 여기 주 지수님. 네. 주 지수님에게 먼저. 밥이다 밥. 네. 밥이다. 네. 알겠습니다. 아 싱카맨. 처음 먹어봐요. 사찰 음식 처음 먹어봐요. 저도요. 한국에서도 안 먹어봤는데. 네. 토포. 아 토포. 맛있어. 맛있어. 까만. 까만. 웃어보죠? 이거. 까나엘라 까리지? 네. 토포. 아 토포. 이것도 두귀만 만들고. 고기인 줄 알고. 나도. 어? 너무, 너무 맛있어. 여러분은 최초로 사찰 먹방 보고 해요. 오늘의 사찰 먹방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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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색. 아 나다라다라다라다라는 아우와아 예아 아아 아아 방금ل어내야 으앙 으아 으하하하 아 드디어 이제 2박 3일 만에 만나네 헤어진 가족은 2박 3일 아니요 5일 된 것 같은데요. 두 달 되지 않았네 진짜 반가울 것 같아요 진짜 다들 얼굴이 얼마나 탔을지 사실상 시장망같이 했지 다른 팀이었어. 제작진이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. 여기 만난다 진짜 만난다. 제작진이 또 만난다. 제작진이 또 만난다. 제작진이 또 만난다.